왜요 왜요 저분들은 포구 가수잖아요 포크 포크 포크가 아니라요 포구는 장마 때 내리는 거 포기하실래요 우리 사진은 포기는 김장철에나 할 뿐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룰렛 돌려주세요 룰렛 돌려주세요 박명수 바다의 왕자 우리 김현철 씨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박명수 씨 이 노래 전주가 상당히 깁니다 룰렛 돌려주세요 우리 맛등보 아이스크림 아저씨 혹시 그녀를 보셨나요 쭉쭉 빵빵 내치는 다리 그녀를 찾아주세요 잘한다 진짜 잘한다 새까만 정글라스에 하늘색 물들인 머리 널 따라 내 머리도 노란불이지 잘한다 이름도 상도 몰라요 용기로 훔친 타키스 표주받던 그냥 얼굴 떠올리대요 재윤경씨 성공 진짜 위험하네 위험해요 위험해요 잘했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직 여파가 큰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너무 조심하세요 만약에 우승하면 아 그래요 우승하면 우승하면 하세요 너무 잘했어요 괜히 우리까지 불안해지는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무 돌렸네 궁금한게 아내분의 평소 이상형이 김현철씨 이런 스타일이었나요? 그렇죠 이렇게 푸짐하고 복스럽게 생긴 손하고 아 원래 이런 스타일 좋아하셨구나 미스테리하죠 아니죠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한 거니까 행복하신 거죠 저희가 쭉 지켜보려고 그래요 미스테리합니다 쭉 지켜볼게요 이렇게라도 꾸며야죠 그래 룰레 돌릴게요 자 룰레 돌려주세요 주세요 멈춰 이제는 철랑철랑 여러분 신나는 노래 나와서 즐기세요 우린 저희 народ one Tw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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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노래 입니다 꼭지 못하자마자 다만 우리의 노래가 어리곤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불륙은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우리 탈랑개네 나를 여길 봉이던 다갑습니다. 잘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두 분이 아직 우승 아니에요. 우승 아니에요. 좋아서 웃고 있었던 거야. 우울한 게 아니라 결과 나왔습니다. 김현철 대우교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한살림 장만하자 열려라. 노래방 방송 3사에서 제일 핫한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물 소개 바로 갈까요. 상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봇청소기 원액기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에어프라이어 핸디형 다리미 로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스 머신 스마트워치 마지막으로 침구 청소기까지 도착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지 씨의 변화